두 번째 게임은 체력전이에요 체력하면 또 저희 아스토라예요 이 게임은 무엇이냐 허벅지 씨름을 할 건데 둘 둘 둘씩 나눠서 이긴 사람들끼리 토너먼트 해서 1,2,3등을 정할 겁니다 가위바위보 띠들 빠지고 가위바위보 띠들 빠지고 됐네 우리 둘 띠들 빠지고 가위바위보 아 근데 얘 어떻게 이겨 이거 못 이겨 다 아니야 나 이길 수 있어 혹시 알아요? 이건 게임 이기면 연출 뺏기 공수는 가위바위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어떤 거 하실래요? 형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유 여유라는 게 여유 저는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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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아이 에이 형아이냐 아이가 무슨 가위야? 아 이 게임 다 시작해야 돼 준비 준비 시작 강자랑 약자랑 만났어 오 오 여기가 여기가 오 와 락키에서 R-O-C-K-Y 제가 얼마나 허벅지가 튼튼하냐면 저는 저는 호두를 이걸로 깨요 아 지금 그냥 호두 던져서 깨요 빵 하고 빵 저는 이걸로 뭐든지 다 깹니다 오늘은 은우의 무릎을 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가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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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수위부터 하겠습니다 수위부터 자 준비 시 시 시 아 신경을 가세요 수수 형 지금 여유 만만한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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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제 형 뭐야 이 소리야 렝 렝 렝 집중 집중 준비 시 시작 으악 시작 중 청바지가 너무 잘 들어왔으니까 약간 엄청 쓸데요 다음 게임 자 다음 게임 정말 기대 돼요 가봅이고 해주세요 가위바위보 준비 시작 temple 시간 나 1분이란 시간이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빙의 S&A 바이바이브 잘 할 수 있어 시작 버티나요? 1분 인사로 1분 버틸 수 있어 몸이 막 떨려요 지금 이길 수가 없어요 레전드 두 명이 만나서 가위바위보 비니아에서는 똑같이 막는 거 같습니다 아 수비 빅매치에요 준비 시작 선교 사걱 중국 얼굴vid 앞으로 가면 안돼요 앞으로 가면 안돼요 이 자리 아 빨리 다치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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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칩니다 와 이거 빅맥시였다 어쩔 수 없어요 최종적으로 1등 은우 2등 락이 켰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뽑은 건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이 게임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는 진행팀을 뽑는 게 아! 바로 인해 진행팀 아 진행팀 제일 좋습니다 바로 인해 모든 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아 좋아 그럼 이렇게 해서 진행팀이 이렇게 면접됩니다 네 둘만 앉아 이런 거 자 이번 게임은 작가를 뽑는 게임입니다 작가를 뽑다 중요하죠 작가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냐에 따라 네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내용이 산으로 가느냐 바다로 가느냐 게임 종류가 지금 딱 보시면 목에서요 턱걸이 같잖아요 턱걸이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면 저 무시무시한 지하판이 어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턱걸이를 이렇게 한 채로 제시아가 이렇게 딱 부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3인 씨가 하는 겁니다 이쪽부터 하죠 아 이쪽부터 할까요? 네 자 제가 랜덤으로 그냥 바로 던져드릴게요 렛츠 고 턱이 위에까지 있어야 돼요 편 편해요 편해요 의자가 있죠 점 점 아 아 아 방금 침을 뱉고 아 진짜 반영하는 건가? 이게 올라가면 내 몸을 생각하게 되니까 좀 힘든 거 같아 아 그래 이거 어려워 성공이에요 실패 실패죠 자 다음은 우리 아쉽네요 진희야 진희다 왕쿨이다 자 형은 아스트롤을 해야죠 자 그럼 위에 올라가 오 야 잠깐만 아픈데? 일단 올라가 제시어를 드릴게요 굳이 시작할 때 거기 밟고 해야 돼? 딴 데 밟고 해 여기 밟고 있으면 아 나 거기 밟고 하면 되지 가볼까?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아 아니 실패 아 이게 아 진짜 암암을 치는 거야 오 여기 떨어지면 아프겠다 오늘 아파 진짜 오늘도 아스트로로 갑시다 시작 편 편 편 편리함과 아니 느리게 편 아스트로 하자 아스트로 하자 아 아스트로 함께 편 아스트로 아니 아니 하나로 봐야죠 그냥 바로 제대로 밟아야죠 아니 그냥 솔직히 솔직히 하나랑 한 번만 해야죠 아 진짜 아 진짜 하나 둘 셋 아 뭐야 어떻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니 통일이에요 통일 알겠어요 알겠어요 통해서 얘기할게요 아 힘들어 진짜 아프단 말이야 자 준비 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시작 편 아 편 편 이 점 점장이 되면 위롭게 뭐라고요? 위롭게 위롭게 위롭게가 뭐라고요? 점 점 점 내려가 올라가서 해 아 아 지금 몇 번 올라갔다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노 루 루 아 아 아스트로 함께 아 스 스 스 오 오 오 오 오 우리 팀 명이 뭐지? 스 스 스 뭐야 뭐야? 스 스 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너무 힘들어 시작 아 아 아 아 펜 좀 하고 있을 거야 아 진짜 내가 하려고 했는데 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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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했다! 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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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! 점점! 정말로! 아니 점점점! 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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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로! 아니 정! 정이잖아 정! 정말로! 점만! 점만! 형 얼굴이 점만이 점만! 근데 점은 왼쪽에 있다! 점은 왼쪽에 있다! 아 근데 인정! 인정! 사람 노래는 가상에서 잘했다! 하려고 하네 그.. 지금 과정에 나 엠제이 형 1등 뽑고 자 다음 산하 갑시다! 네 알겠습니다! 저는 아무나 상관없어요! 자 갈게요 준비! 시작! 아! 아! 스트루베리! 뭐라고? 아메리카노! 어! 스! 스트루베리! 뭐해! 뭐해! 어? 스트루베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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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리카노! 스트루베리! 트루베리! 아메리카노! 로이킴 선비님과 함께! 오! 오! 이게 별른데? 내려와요 내려와! 어! 성공! 어! 일단 완성을 시켰어요! 완성을 시킨 사람이 있잖아요! 최영이랑 산하 밖에 없어요! 그러면 이건 뭐 확정이네요! 작가 인정하겠습니다! 아! 최영 작가인가 그러면? 어! 아 누가 메인 할 거예요? 그 결정해야죠! 제가 메인! 자 이렇게 해서 역할이 총 정리가 됐잖아요! 네! 어 근데 제가 연출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지금 프로젝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진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! 이거 또 되게 재밌을 거 같아! 오늘 GGS 타워를 갔다 왔잖아요! 이런 사원증도 이렇게 받아서 굉장히 책임감 있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고고! 자 다 같이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? 자 하나 둘 셋! 파이팅! 히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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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로!